신동오빠 천재설? 예 저 천재 맞습니다. 예 그네공식도 아직 외우고 있어요. 그네공식 엑스는 2의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비제곱 마이너스 아이씨. 고노중씨 운동 열심히 하나 봐요. 몸 진짜 좋아요. 사실 저는 운동을 아예 안 합니다. 너무 싫어하고요. 제가 운동할 때는 와이프하고만. 비옆에 있어도 풀리지 않는 태자나의 미모.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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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혁진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색칠해요. 우리 시대 최고의 민 커플. 잇몸 미소 유정 순간에는 애기 애기, 찹쌀떡 애기 뭔 소리야? 호흡탕에서 봤는데 오... 모르겠습니다, 말을 감사합니다